오늘 아침에 가르쳐주신 오늘 아침에 온다 오늘 아침에 가르쳐주신 조금 안 깨물릴 수 있고 핥아 먹을 수 있다 해가 뜬다 해가 밝아 오고 있어 아침에 날아가 돼 내 동생한테 나이가 오! 움직여! 얘는 좀 심하다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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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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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겁나 죽겠어 뛸 때마다 오! 깜짝이야 오! 어 괜찮아 괜찮아 야 이씨 아 괜찮아? 멍들어겠다 야 이거 탈모가 어떻게 되니까? 3.0 손 빨개졌어 이즈우 쩔쩔쩔 가요 30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윤 가요 우리 지리사람 재수하면 놀라요 진짜로 놀러 한 번 갈게요 진짜 우리 MT 한 번 해 MT 게스톱 아니 올 수 있잖아 충분히 오시는 파이팅 재원 여행하시고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잘 가요 네 이즈우는 힘들어 봤어? 거의 정글도 갔잖아 네 여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빠 손잡아 이리 사 가자 가자 네 크루즈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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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쑥쑥쑥쑥 쑥쑥쑥 쑥쑥쑥 엄마 화장실 갔어 엄마 화장실 갔어 지금 와야돼 진짜로 댄목하러 가는 거 아 붕형돌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? 그 흙 연소와 여행 유gart 여행 연소와 그럼 묶어볼게 있잖아 두 번째를 한 번에 뒷날이나 볼걸? 눈 크게 따라 봐 이쪽 잡아 충혈이 뭐야? 피가 핏줄이 좀 보여요 피곤하면 그래 꼬끼리 똥 꼬끼리 똥 한번 참으지 우와 빨리 꼬끼리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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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틀어봐 머리에 나비가 앉았어 맞아 아빠는 여기 물렸고 손 쳐봐 나 여쪽도 아프고 손은 어디 여기 물려서 지금 붓고 있습니다 아저씨 배로 산착장에 가까이 대고 있어 아까도 이렇게 아팠지 철로 만들었어 철로 만들었어 이지도 알겠어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돼 오 다리야 다리가 너무 좋아 그죠 마지막으로 오 다리야 오 다리야 가봐서 이렇게 해야 나오지 빨라 소소소 소소소 하하하하 하지마 여기서 그냥 하나봐 여기서 그냥 하나봐 아 이리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넌 gn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